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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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로 가는 막차 한희원의 그림에서 김은현 어머니의 댁줄 같은 기차를 타고 어둠의 동굴 속으로 나아갑니다 푸른 안개 겹겹이 사방을 까맣고 상처만큼 크지마는 별끝고 달강달강 보고 기저귀 속도 희망 한 칸 고독 한 칸 가슴 바닥 밀려드는 흰 파도 따라 들숨과 날숨을 세며 나무로 겨울 들판 원시의 풍경처럼 어둠 저편에 닿으면 어둠 저편에 닿으면 어머니의 풍경입니다 옛마을 창밖에는 동백꽃 밝았고 눈동자에 떠어가는 언덕 위에 어둠의 예배당 달강달강 보고 검은 나무를 지나서 저 하늘 좀 더 밝은 자리인 어머니의 손끝 같은 솔로를 타고 다듬잇소리 어둠의 예배당 요소로 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둠의 예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